3,000당 제약 3,000당 제약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하반기가 시작한 날이에요 7월 1일 하반기가 시작한 날입니다 그런데 어떤 테마가 지금 엄청 오르고 있죠? 2차전지 오르고 있고요 바이오도 오르고 있는데 바이오 중에서도 어떤 거 바이오죠? 자 비만치료제 상반기에 비만치료제 진짜 안 갔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놀았어요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비만치료제 시장이요 아마 엄청나게 성장이 된다고 작년부터 핫해졌는데 그런데 지금 3,000당 제약 같은 경우는 경구용 GLP 이게 지금 당뇨 비만치료제 같이 쓰면서 일본 제약사랑 텀씨 체결을 했죠 아무튼 지금 이 3,000당 제약이 이전부터 당뇨약을 좀 많이 만들고 하다 보니까 비만치료제랑 또 당뇨약이랑 같이 쓰이잖아요 이번에 생산설비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가지고 또 지금도 주가가 오르고 있죠 아마 이거 앞으로 한 며칠 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하반기 초반까지는 비만치료제 테마가 엄청 핫해질 예정이죠 지금 보시면은 싹 다 팔았던 애들이 딱 하반기 샥 이때인데 말까지 좀 매집을 하면서 바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요런 위험한 지엄에는 잘 안 들어가죠 웬만하면은 그런데 뭔 그런 확신이 있었을까 주포들이 여기서 들어가서 한 번 더 끌어올린다고 하면은 당연히 신고가 갱신을 하겠죠 52주 신고가 그러면은 우리 목표가가 17만원에서 18만원까지 조금 더 상향을 해도 되는데 이게 시원하게 좀 확 뚫어버리면은 제가 뭐 20만원까지 간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면 좋겠죠 근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꼭지점에서 물려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튀어나오고 싶을 거예요 먹어봤자 못 먹으니까 그분들은 그냥 나오세요 하지만 지금 새로 들어가서 수익 중이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한 그래도 17만원 18만원 정도에 날리시고 나머지 절반은 20만원까지 홀딩해보세요 충분히 가능성 높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아무튼 이 비만약 자체가 갑자기 뜬금포로 그러니까 결국 이 주식시장도요 돈 많은 새끼들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이가 없죠 저는 항상 이런 거 테마 탈 때 보면요 우리는 이거 아무리 봐도 그냥 돈 많은 놈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번에 하반기에 암젠 비만 치료제 이상 결과가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41%나 주가가 상승했어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유럽의 1위에서 2위 시가총액을 다투는 녀석들이죠 시총이 상당히 높아요 진짜 유럽에서 지금 미국에서도 비만 치료제 신규 처방 건수가 거의 뭐 분명히 1월까지만 해도 5만 5천 건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20만 건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쪽이 엄청 가고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경구용 어...비만 치료제가 또 있다 보니까 부각을 받으려 받을 수밖에 없죠 결국 주식은요 어떤 화제성이 있을 때 이게 지속이 되냐 안 되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태풍 테마 이런 거 지속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음식료 식품 이것도 완전히 뭐 엄청난 뭐 생산이 확 떨어지거나 진짜 시중에서 먹을 게 없어서 못 산다 이런 거 안 뜯은 이상요 순위비로 다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잠시 단기적인 테마예요 비만 치료제 이전에 아셨죠? 기본적으로 한 달은 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아마 이번에도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됩니다 주기적으로 영상을 올릴 테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하지만 또 제가 영상 올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또 제가 만든 닥터 어플을 보시면은 아마 좀 수월하게 투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완성이 되었고 두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AI가 매일매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종목을 포착을 어 잘 하다가도 갑자기 또 손해가 나요 그러면 또다시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또다시 수익을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뭐 채널 시청해주셔서 저에게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싹 다 제공할 테니까 미리 뭐 비용 걱정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플의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이거 보이시죠 종목 그리고 종목들 종목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은 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 그냥 플레이스토어 다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라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하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그냥 와이파이 켜고 이용 부탁드리고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초록색 바탕 아이콘 나올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PC 버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운받으셔서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됩니다 어플을 어플을 실행하시면 되고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이에요 그쵸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은 로그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딱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쓰라고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회원가입하기 여기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죠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간단히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하신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써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부터 종목 알림 어 급동주도 받을 수 있고 종목 분석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종목 추천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그전에 제가 이 어플을 개발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해 있어요 바로 메인 화면에 바로 나와요 여기 누르시면 바로 이런 식으로 종목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여기에 입력을 하면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 자 사진 보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간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면은 이제 종목 포인트 딱 여기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종목 포인트 자 보이시죠 여기 종목 포인트가 있는데 어 여기 이제 레이팅 포인트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레이팅 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좀 표시라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에요 수급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급을 볼 때 상승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표기해주고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얘가 상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괜히 피해보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사셔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테마 안에서도 유사한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콜링스와 유사한 테마의 종목을 또 이렇게 나열해줘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분명히 얘는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2차 테마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보고 얼마 안 오르는 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폭등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맨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종목 찾고 이런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해 드릴 건데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닝파워랑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모닝파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초가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이런 장 초반에서 9시 9시 10분 사이에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종목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모닝파워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얘가 포착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니까 얘가 장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제일 시가상 금액이 아니라 이 주식 닥터가 포착했을 때 그때부터 퍼센트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어 이제 수급 몰린다 바로 알람을 띄어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구독자분들께는 물으니까 절대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그래서 VI가 걸릴 발동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오전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가장 활발한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AI도 그거를 알고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뭐 이런 걱정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휴대폰 알람으로 즉시 즉시 이렇게 어 종목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라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 하시고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나오고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못 낼 일 그런 일이 없다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어 짱짱하게 어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 기능 소개는 간단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 간혹 가다가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결국은 나중에 어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 이거 보니까 뭐 자동 결제 아니야 하는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여러분 뭐 따로 이거 결제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없고 자동으로 플레이스토어 이런 결제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 만료된 분들은 어 어플 그 고객센터 1대1 문의란이 있어요 1대1 문의 여기에다가 저한테 어 저 어플 말로 다 됐다 기간 좀 넣어주세요 하면 제가 바로 기간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아시죠 모두 우리 모두 이 어플 이용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저는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